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? 하나? 됐어 그만 됐어 그만 만약에 저렇게 되면 다 휘둘면 다 휘둘면 다 휘둘면 전체를 그럼 대형 쪽에서도 뭐 하시는 게 정말 없잖아요 네 지금 거라함 총 돌리는 자체가 안 되는데 교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안 되는 거 그럼 다른 대책을? 그냥 빨리 빼서 다른 쪽으로 휘둘면 나에게 없을까 K2병 K2병 2병 K2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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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피하게 군기단을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 체온해보니까 어때 군악?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대 딱 맞게 해줄게 2병 4병 3병 3병 5병 3병 2병 2병 3병 2병 2병 지금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시 또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고생 많았어 대형 연습을 한 번 더 마쳐보도록 해 네 지금 이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